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매운송촌의 소스로 먹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cursos 이번이 회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쿄호젤리 청포도젤리 먹방 오늘은 유행하고 있는 쿄호젤리를 가져왔는데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비싸다는 젤리인데 3봉지에 5만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포도젤리도 3팩에 4만원인가? 주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싼 젤리 자 오늘은 이 젤리를 드디어 먹어보네요 와 되게 탄성이 강하네요 자 그럼 그냥 뜯어먹어볼게요 될려나? 뜯! 되네요 얘는 떨어져서 못먹는데 아쉽게 버리고 왜 이렇게 쉽지? 참깨 그리고 whether 두번 point 야 진짜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그냥 다른분들 리뷰하는것 보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스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포도주스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포도.. 포도향 향수를 먹는듯한 느낌? 포도향 방향제 같은 느낌? 엄청 향이 강해요 자, 다음 얘는 청포도젤리 청포도젤리 얘도 그냥 먹어볼게요 되게 쉽네요 참.. 와.. 영롱 청포도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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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되게 식감이 다르네요 되게 탱탱하고 씹는 식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여하튼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반으로 쪼개지는 느낌? 자, 이건 꼬챙인데 얘로 한번 찔러 볼게요 앞에 거 얘는 딱딱하네요 약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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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요 됐어요 오! 어우 생각 안심 아, 마가복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다음 젤리 소고기 치키스 소스 버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뼈가 너무 맛있어 뼈가 너무 맛있어 뼈가 너무 맛있어 겨우 젤리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괜찮은 젤리인 것 같고요 청포도 젤리는 식감은 별론데 생긴게 겨우 젤리보다 더 예쁘고 냄새는 청포도 사탕 냄새가 나는데 맛이 전혀 다른 맛입니다 라스트 라스트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젤리 너무 많이 남았는데 다음번에 젤리 특집으로 여행하는 젤리를 싹 다 모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